자, 우리 포토타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정면 봐주시고요. 네, 매력 있는 모습으로, 자. 자, 애교 있는 모습으로 한번 갈게요. 애교 있는 모습, 자, 첫 번째 애교 있는 모습. 네, 자, 정성보다 더 키가 크고 더 멋진 모습. 자, 분위기 있는 모습.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실찬이었고요. 자, 자, 다음 우리. 자, 강렬한 눈빛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강렬한 눈빛. 지하입니다. 네, 또 다른 포즈 한번 보여주세요. 다른 포즈. 어, 네. 지하의 아주 너무너무 멋진 모습. 자, 지하의 아주 애교 있는 모습 한번 더 보여주세요. 네. 네, 지하의 였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제스. 네. 제스입니다, 제스. 자, 제스. 자, 제스의 또 멋진 포즈. 자, 한번 몸으로 한번 봄을 표현하는 포즈 한번 해보세요. 봄으로 봄을 표현하는 포즈. 봄. 자, 모든 누나들의 타겟. 자, 귀여운, 자, 애교 있는 표즈 한번 더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네. 한번 현의 또 미소 한번 볼까요? 미소. 봄을 닮은 미소. 자, 미소. 오, 네. 봄꽃. 네. 또 소품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현. 아, 꽃을 닮은 남자. 여기 현. 아, 네. 자, 현의 또 한번 멋진 포즈. 카리스마 있는 포즈 한번 볼까요? 현. 네. 아, 카리스마 있는 포즈. 네. 네. 아, 저 꽃은 혼자 준비한 거예요? 몰래, 몰래 준비한 거죠? 몰래 준비한 거죠? 아, 몰래. 아, 오늘 또 이렇게 멋지게 또 기자님인데 이렇게 또 이쁘게 보이려고. 또 몰래. 네. 좋습니다. 애교 있는 모습. 네,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행위다, 로이. 자, 로이의 한번 또 아, 좋습니다. 로이의 한 번 고상 때, 일진 때 모습. 아니, 알겠어요. 알겠어요. 아니, 너무 또 이렇게 멋있길래. 아, 멋있길래. 멋있는 모습. 자, 로이의 멋있는 모습. 좋습니다. 로이의 강렬한, 강렬한 카리스마 한 번 어린 게 로이의 카리스마 어린 그 느낌은. 로이의 마지막 또 귀여운 모습 한 번 볼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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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밭이, 아, 네. 우리 현은 꽃을 가져왔지만 또 로이는 자기가 직접 꽃이라는 느낌으로. 네, 우리 또, 아, 네. 좋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다음 바오. 저 앞으로 나오셔서. 네, 좋습니다. 네, 바오는 또 강렬한 모습 한 번. 사진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바오는 머리 아픈가요, 오늘? 바오는 좀 두통이 써보이는데요, 협찬이. 좋습니다. 네, 바오는 좋습니다. 좀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한 느낌으로. 바오는. 아, 멋있어요. 네. 우리 바오는 또 귀여운 모습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오는 귀여운 애교 있는 모습. 자. 우리 눈앞에들 다 마음을, 다 타겟을 삼아서 다 백적 맞춰버리는 우리 바오는 귀여운 애교 있는 모습. 네, 바오까지 잘 봤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사진 한 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진. 나는 자랑스러운 배극기 앞에. 네, 부족과 민족의 무한 영광을. 네, 좋습니다. 네. 네. 자, 우진. 아, 제가 봤을 때 우진은 약간 섹시한 포즈 한 번 줘볼까요? 섹시한 포즈. 자, 우진은 한 번 섹시한 포즈 한 번 줘보세요. 아, 자기 몸을 감싸요. 갑자기 섹시한 포즈. 좋습니다. 네, 웃지 마시고요. 네, 섹시한 포즈. 좋습니다. 자, 우진의 자, 귀여운 포즈. 자. 아우야. 아, 우진이 목미를 담당하고 있죠? 아,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리 타겟, 우리 전체. 아, 좋습니다. 넌. 네. 네.